조희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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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희경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혁신도시 재창조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조희경입니다 연병하네 장사하는 집에 와서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나가요 수고하십니다 사장님 불경기라는데 그래도 이렇게 장사가 되는 걸 보니 참 보기가 좋습니다 말은 참 번지르하게 잘하시네 예 이해합니다 모두가 어려운 때죠 이럴수록 말씀을 귀담아 듣고 해내겠습니다 제게 기회를 주시면 기회는 무슨 기회 정치하는 것들이 다 그 모양 그 거리지 아이고 특조인과 뭔가 가서도 그래 죽지도 않은 사람 죽었다 그러고 힘 좀 있다고 사람 모습 우습게 알고 거기다가 당선까지 시켜드리면 오죽하시겠어 그건 말입니다 됐시다 시끄러우니까 나가요 나가 우리 사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 사장님이 정치하셔야 되겠어 맞죠 아이고 됐어요 오죽 할 게 없으면 정치를 해 아이고 아이고 안해요 안해 전치인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여 아 아 아 아 대표님 준호 재판 때 증인으로 대표님이 좀 나와줬으면 하던데 나갈 수 있겠어요, 대표님? 진짜 날씨 좋다, 오늘. 조심해. 추워요? 대표님, 대표님! 대표님! 대표님!